만약에 나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었지만 예전엔 미처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당하게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에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나이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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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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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